친환경 농업 활성화와 발효산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사천시 친환경 미생물 발효재단이 올해 상반기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의 규모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눈에 띄는 사천지역 농업시책들을 박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천지역의 농업 관련 정보를 조사해 관리하고, 작물재배와 병충해 예방 등 농업기술 보급을 담당하는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올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천시 친환경 미생물 발효재단을 설립하는 일입니다. 시는 최근 경남도와의 협의를 원만히 마쳐 6월 중 재단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또 1회 추경에 저희가 출연금을 확보하여 늦어도 6월 중에는 저희가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사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올해부터 또 하나의 변화를 준비 중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소득작물 보급을 위해 센터 부지를 확장하는 작업을 올해 시작합니다. 기존 센터의 면적은 2만 6천여 제곱미터인데, 2배 이상 늘려 6만여 제곱미터로 규모를 키웁니다. 새롭게 편입되는 부지는 용현면 신봉리 340번지 일대로, 향촌동에 있는 꽃양묘장을 시 농기센터 인근으로 옮겨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더해 확보한 면적의 아열대 식물 온실과 실험 실습 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교육농장과 도시농부 체험, 텃밭 가꾸기 등 시민들의 여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체험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7필지 3만 4천 309평방미터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좌류 생산 비닐하우스, 육묘장, 실정 시범포,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역 농업인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천시는 최근 해당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로 승인되면서 올해 용역비를 시작으로 총 99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가적인 경작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단위 면적당 생산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농업 분야. 새로운 아이디어와 IT 기술을 제때 농업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시 농업기술센터의 시험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박성철입니다.